어? 어머니, 저 현재예요. 알아. 무슨 일 있어? 하, 아니. 아니, 미래가 입도 타는데요? 어떻게 해줘야 돼요? 어, 그 시기는 잘해줘야 돼. 뭐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먹게 해줘. 나 닮았으면 심하지는 않을 텐데. 아, 미래가 어머니 닮았으면 좋겠어요. 미래는 지금 뭐 해? 잠깐 화장실 가 있어요. 아, 그래. 내가 뭐 먹을만한 것 좀 해다 줄게. 네, 감사합니다, 어머님. 아, 지금 나왔네요. 네, 네. 어머님이랑 통화했어?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여쭤보느라고. 어머님은 입도 심하지 않으셨다던데? 그래? 그럼 나도 심하지 않을 것 같아. 아, 엄마다. 네, 엄마. 미래는 입덧 안 하니? 아이고, 이제 시작했어요. 임신할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두구두구 원방 듣는다. 알았어. 윤재네는 윤재가 입덧한대. 아무튼 윤재는 유난이야. 에잉? 형 진짜 웃긴다니까. 오빠, 어머님이요. 나 바꿔줘. 잠깐만요, 엄마. 미래 좀 바꿔줄게요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저 미래예요. 그래. 너 좋아하는 거 뭐 있니?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. 말도 예쁘게 하네. 입덧이라도 잘 먹어야 된다. 어? 네, 어머니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여기. 어머님이 나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셨어. 아기쯤 해달라고 그래. 오빠가 좋아하는 거잖아. 아니, 아까 어른들이 우리 아이 생긴 걸로 좋아해 주시는 거 보니까 괜히 뭉클하더라. 나도.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우리 아이가 생긴 건데 어른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거 보면 참 그게 뭘까? 사랑이지. 맞다. 사랑이다. 사랑이지. 사랑이지.